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법과정치 해설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도록 하죠. 자, 1번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매년 수능에 출제가 1번 문제로 출제가 되죠. 자, 간단하니까 빠르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도 집단현상설 내지는 넓은 의미의 정치, 관점이지요. 1번 국회 입법과정을 정치로 보죠. 국가현상설이나 집단현상설의 공통점, 국가기관의 활동을 정치라고 본다. 이건 다 공통점이지요. 그렇죠? 2번 부서관의 통폐합을 둘러싼 회사 내의 갈등 해결과정, 이걸 정치로 보는 게 바로 넓은 의미나 집단현상설이 되겠죠. 국가현상설에서는 그렇지 않고. 3번 국가현상 이전에는 정치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본다. 나타난다고 보는 게 바로 넓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4번 답이 너무 쉽죠.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 정치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이 바로 집단현상설이나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습니다. 5번 국가와 사회집단의 정치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가와 사회집단의 차이점, 국가와 사회집단의 관계에 대해서 둘은 확실히 구분된다 이러면 국가현상설이에요. 사회집단들하고 국가와 차원이 다른 존재지라는 게 바로 국가현상설 또는 좁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집단현상설에서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집단에서 정치적현상이 발생한다. 국가와 사회집단이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간에 5번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법치주의 유형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 해설하면서도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노멀하게 나왔어요. 자 A는 아무리 봐도 이건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형식적인 법치이고요. 자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실질적인 법치이다. 다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번 A는 정의에 부합하는 법만이 권위를 가진다고 본다. 예 정의에 부합하는 법을 강조한다면 실질적 법치가 되어야 되겠죠. 2번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더 중시한다. B가? 예 아니죠. 여기는 형식적 법치가 통치의 정당성만을 강조했다면 실질적 법치는 통치의 합법성과 함께 정당성도 같이 강조하는 거죠. 3번 위험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 바로 실질적 법치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위험법률 심사제는 바로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4번 B는 A와 달리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악용이 되었던 게 바로 형식적 법치가 되겠죠. 들었고요. 자 5번 둘 다 법치주의입니다. 형식이든 실질이든 다 법치주의와 따라서 국가권력 행사 즉 공권력이 발동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면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된다. 그러나 둘 다 법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둘의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5번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뭔가 차이점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때 공통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법치주의에 대해서 공통점을 정답으로 물어봤고요. 이미 여러 기출에서 물어봤던 선택지이기 때문에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 가보겠습니다. 정부 형태와 관련된 문제네요. 뭐 기업과 니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할 수가 없는데 마지막 내용을 보면 마지막 두 번째 줄 갑국의 의회의 정당별 의석률은 A당이 60, B당이 40이다. 그런데 행정부 수반은 B당 소속이래요. 이렇게 여소야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소야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은 이건 대통령제밖에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의원내각제였다면 의회의 다수당인 A당이 행정부 수반을 외출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건 대통령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는 동일인물이다. 정답이네요. 그렇죠? 예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국가원수의 역할을 담당하죠. 의원내각제라면 총리 수상의 행정부 수반 그 다음에 국가원수로서 국왕이 있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2번 A당 소속 의원은 강료를 겸직할 수 있다. 의원 겸직은 의원내각제 국가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법률안 제출권은 기억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들 법률안 제출권을 통해서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견제수단은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내각 불신임권은 니은에 들어간다. 여러분들 내각 불신임권은요. 의원내각제 국가의 특징이에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에 적당하진 않고요. 5번 탄핵소추권은 기억에 여러분들 탄핵소추권이 기억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권은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기억은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하는 수단이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법률안 거부권은 니은에 들어갈 수 있다.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가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뒤바꿔놨으면 괜찮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아주 간단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네요.